우와 문낙이다 문낙이다 문낙 우와 문어낙지다 문어낙지 역시 살아있네 키조개가 이거 무슨 난리래요 엄청 큽니다 엄청 자 보여주세요 드랭거 다 드렸어요 여기 살이 막 나왔다가 그러게 어우 축하 축하 지금 난리났어요 난리났어 난리났어 키조개 우와 할배소라 이거 할배소라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9일 지금 현재 몇시지요 시간 좀 알려주세요 45분 정도 몇시 네 7시 오전 7시 45분이랍니다 어쩌다 혼자놈다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클 코젤님 반갑습니다 문준님 반가워요 자 우리 바다생활님도 있고요 오늘 새로운 멤버가 또 신입 멤버가 멤버식 가입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8일 아니고 29일이거든요 29일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30일이 mín심 진짜 다 들었어요 네 오우 한번 볼게요 구경 좀 해볼게요 이야 우와 엄청 커요 우와 다 들었어요 우와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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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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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여 우와 잘보인다 자 보여주세요 다시 우와 우와 축하 축하 엉클 코젤님 짱 봐주세요 자 봐주세요 와 낙정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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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혼자 논다니 우와 축하 축하 우와 대단해 나들 바다생활님 보여주세요 키조개 엄청 큽니다 그러게요 속에 들었나요? 속에 들었어요? 우와 엄청 크게 들었어요 소라에다가 우와 소라 지금 문준 취재경정이야 지금 우와 끈은 깨반나고 깨반나 어머나 이런 우와 엄청 커요 우와 우와 또 간다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키조개 우와 와 봐봐 봐봐 우와 엄청 커요 딱 찬거 봐 그러게요 살이 꽉 찼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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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진짜 대박 우와 왜 이렇게 큰 게 있어 이야 우와 우와 우리 대단한이 이러봐 여기에 저것도 있어 이거 저거까지 석골까지 그러니까 이야 우와 이게 들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 우와 들었어요 우와 이렇게 커요 우와 이렇게 커요 엄청나죠? 우와 여기에 저거 석골까지 붙어있습니다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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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석골까지 붙어있습니다 석골까지 이야 자 현재 중간 조가입니다 자 우리 키조개 여기 이렇게 엄청 크죠 말도 못하게 큽니다 이거 지금 현재 내기하고 바생님 옷하고 요거 지금 너무 무거워서 저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고 갑니다 엄청나요 완전히 완전히 우와 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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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네? 보여주세요 요거 들은 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우와 이거 하나에만 한 3kg 이상 들어가겠어요 네 와 무게감 엄청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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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문낙이다! 문낙이다! 문낙! 와! 문어낙지다! 문어낙지! 역시! 살아있네! 자! 나 허리 한자 맞아요! 그래서 작은 돈에서 잡았어요! 이야! 아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크다! 커! 사이즈 좋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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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우리 PD님 선물! 구독! 좋아요! 한번 더 히어라!! 어? 그러고! 굿! 해외...? 해외...? 해외... 에잠... 해외... 에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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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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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예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소원아 이 정도만 먹을만해요? 네 먹을만합니다 여기 저번에 이 부근에서 납작었던 것인데 우와 우와 리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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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이거는 작으니까 피비 님 잡싸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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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거 소라 들은거에요? 이거 소라 들은거에요. 우와 진짜 이거 할배 소라인데? 우와 자 우와 이거 봐요. 이거 할배 소라 이거 할배 소라 우와 어디 우와 우리 어쩌나 혼자 난다니 우와 여기 낙지도 있고 아니 여기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여기에도 이 가방 안에도 있어요. 나가서 조갈을 보겠습니다. 자 소라 밭이에요? 네 아이고 우와 진짜네 우와 엉클 코젤님도 우와 땅속에 밖에있어 맞아요. 밖에 있어요. 잘 봐야되요. 아 맑은 물 안 빠져. 여기 말고 여기있네. 아 하하 자 저도 이제 보겠습니다. 나 좀 싸이지도 좋아. 이거 봐. 너 소라 와 소라 소라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아 나도 잡고 싶다고 자 여기가 소라 밭이 돼가지고 지금 소라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소라 밭을 만났어요. 아니 나도 소라 잡고 싶은데요. 아니 영상을 찍으라고 하니 이거 영상 찍지 말고 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저기 문주님 지금 신났습니다. 우리 구독 지금 우리 카페 회원님들 지금 신났어요. 막 소라가 막 그냥 와 엉클 코젤 그게 도대체 오늘 몇 마리나 잡았어요. 여기 나가서 정확하게 봅시다요.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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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지금 한여름에 나오는 소라처럼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1월 29일 영웅도가요. 미쳤어요. 영웅도가 터졌어요. 이게 뭔 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키조개가요. 뭐 화면에도 다 안 들어가요. 너무 커서. 자 오늘 피디님이 얘기했지만 오늘 영웅도가 터졌어요. 강웅도에 와가지고 조가 보십시오. 자 이거는 바람 불고 나서 이 키조개 보세요. 이런 것들 살이 꽉꽉 찬게 이런 거 오늘 우리 회원들 많이 주셨거든요. 좀 이따가 소개시켜줄 거예요. 소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라 보세요. 그리고 낙지 이렇게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원들과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우리 이거 야 소라하고 야 이거는 여기 서콜도 두 개 이거 주인공이 구물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나중에 먹고나서 이거 바다 다닐 때 갖고 다니다가 이거 물 들어오면 배타고 들어와도 되겠어요. 야 이거 주인공이 여기 있어요. 자 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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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 또 와 보세요. 이쪽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햇빛 때문에 안 찍히니까 이쪽 뒤로 남양주 시점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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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세요. 야 오늘의 장원이네. 야 우리 주님 오늘의 장원 와 내 얼굴하고 내 얼굴이 가려져 와 대박이네 대박 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소라 다 만통했어요 소라 보세요 그리고 다음 사람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다 보세요 다 가져가 형님 여기에 낙지들 이렇게 있고 주꾸미도 있고 낙지도 여기 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내꺼도 저한테 있고 이거 보세요 형님 다 가시르니까 와 이쪽에 최고 최고 와 저기 저 소라 소라도 이쪽에도 이렇게 많아요 이쪽에 자 우리 엉클 코젤님 네 엉클 코젤님 자 요거는 요쪽 뒤 이야 대박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내꺼 어 요쪽꺼는 또 우리 혼자는 다꺼 와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자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 맛있juk peninsula 소원 쏘아 낙지 키조개 키조개 만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좀 쌀쌀할 때는 얼큰 수제비가 최고지요 자 얼큰 수제비 자 잘 끌고 있습니다 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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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쥐려는거야 어떻게 어디에 쥐려는거야 자 우리 세류질 끝나고 수제비 얼큰하고 칼칼해요 오늘 장어는 엉클 코젤님 맞아요 두 번째 장어는 세자누님 9마리 그 다음에 문주님은 몇마리 다섯마리 우리 저기 뭐야 어쩌다 혼자 논다님은 몇마리 이쪽에 4마리 낚시 2마리 쭈꾸미 큰거 주먹보다 더 큰거 2마리 쭈꾸미 1마리 저도 여기 월적 월적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장어는 아니야 장어는이네 자 오늘 고생들 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얼큰수대비 죽입니다 죽이야 네 그랬다 이렇게 실버 터젼 참이소나 먹으면 죽이는데 그제 아 이제 못먹잖아 아 자 바다생활 부계정 임의대로 나 카트 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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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